하이! 여보세요? 대출 안해요? 아꼬! 안녕? 응! 알이 행복하다면 땡땡해! 알이 행복하다면 땡땡해! 응! 코 닦으라고? 코 닦으라고 가져온 거예요. 반갑하다. 너무 무거운 환상인 것 같네. 이 상황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읽어내는 그런 똑똑한 애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알아서 촉촉하네요. 네, 잘 때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. 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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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 다 딸라! 다 딸라!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습득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는 정도를 우리가 IQ가 높은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반면의 아래의 경우에는 마치 주인을 배려하는 능력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는 EQ, 감성 지능이 아주 뛰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오랜 시간 교감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만 가능한 훈련이거든요. 근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를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. 아래야 아래! 스물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